누구나 한 번쯤 키워보고 싶은 워너비어종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의 워너비어종은 무엇인가요? 세상에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열대어가 많지만 예전부터 저의 워너비어종은 바로 이녀석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녀석을 분양받고 또 치역까지 받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뒤 코코아로즈 구피여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애 처음으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구피를 수령해오는 남자의 신나는 발걸음을 보고 계십니다. 엉덩이를 실룩샐룩 흔들면서 걷는 게 아주 신나 보이죠?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함께 와준 아내를 위해 보쌈 정식과 간장새우 정식을 사줬습니다. 얼른 언박싱하고 싶은 마음에 빠르게 밥을 먹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미안 집에 도착해서 사장님께서 정성스럽게 포장해준 포장을 풀어봅니다. 과연 어떤 구피가 나올까요? 한 손으로 찍고 한 손으로 포장하려니 힘이 드네요. 달력까지 챙겨주셨습니다. 힘들게 신문지를 다 뜯어낸 후에 나온 녀석이 바로 이녀석입니다. 어떤 종인지 아시겠나요?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수컷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바로 코코아로즈 구피입니다. 생물 봉투 안에 있어서 그 모습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언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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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에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암컷도 이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을 지니고 있는 녀석들입니다. 아이들의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서 물맛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떨리면서도 긴장되고 행복한 순간이죠. 암컷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컷은 움직임이 많이 있지는 않네요. 이 녀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얼른 녀석들을 풀어줘서 이 여왕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녀석들의 건강을 위해서 잠시 참아봅니다. 아이들을 입수해줬습니다. 물속에 풀어준 뒤에 자태는 어떠신가요? 빠르게 움직였다가 멍때렸다가를 반복하면서 열심히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컷보다는 암컷이 훨씬 활발하게 움직이네요. 얌전한 것 같은 이 수컷이 영상 뒤에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기대해주세요. 특히 저는 이 수컷의 도살과 지느러미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역시 저의 워너비 구피답습니다. 제가 코코아로즈를 처음 본 것은 반년 전쯤인데요. 처음 보고 한눈에 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 마음속으로만 원해왔던 녀석을 틈만 먹고 구피플레이스에서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한 달 뒤 코코아로즈 구피여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코아로즈가 10마리의 치열을 낳았는데요. 먹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브라인 시림프 거름망에 2주간 키울 계획입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키우면 치어들이 브라인을 안 먹을래야 안 먹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아까부터 옆에 봉지가 시선을 강탈하고 있었죠? 설마 하셨겠지만 맞습니다. 추가로 4마리 더 분양받았어요. 추가로 4마리나 분양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코코아로즈가 이렇게 빨리 번식할 줄 몰랐고요. 두번째는 전문적으로 번식하며 키워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옆집 사는 그레이스킨 실버가 새 식구를 반겨주네요. 10마리의 새끼를 낳은 배가 빵빵한 엄마는 아이들의 브라인을 뺏어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처음 왔을 때랑 비교하면 엄청 커지지 않았나요? 브라인을 하루 두번에서 세번씩 줬더니 이렇게 빵빵하게 커졌습니다. 번식도 아주 잘했고요. 추가로 데리고 온 4마리의 녀석들도 이렇게 브라인과 사료를 아주 열심히 줘서 빵빵하게 키워볼 예정입니다. 제가 저의 자존심을 걸고 정말로 크고 이쁘고 아름답게 키워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옆집에 사는 그레이스킨 실버의 근황도 보여드릴게요. 은색빛이 나는 아주 아름다운 수입 개체들이었죠. 이 녀석들 역시 배가 아주 빵빵해졌습니다. 특히 암껏에 배가 보이시나요? 브라인을 하루 두번에서 세번씩 줬더니 이 녀석들 역시 금방 빵빵해지더라구요. 온도마땜을 끝내고 새로운 녀석들도 본어왕에 풀어줬습니다. 촬영을 하는데 냉수 한마리가 계속해서 방해를 하네요. 현재 저희집에는 방송사 섭외알풀 한종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레이스킨 실버 한종 그리고 HB 파스텔구피 루티노 모스쿠블랙 이렇게 4종이 있는데요. 루티노 모스쿠블랙은 얼마전 구독자분에게 일괄로 분양을 해드려서 현재는 3종을 키우고 있습니다. 루티노 모스쿠블랙의 빈자리를 이 녀석들이 채울거에요. 혹시라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 코코아로즈를 키우는 환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큐브 어항에서 키우고 있구요. 블랙 안시 두마리와 노란색 안시 한마리가 어항 청소를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환수는 매일 또는 2일에 한번 30%씩 해주고 있구요. 그리고 브라인시림프는 하루 두번에서 세번정도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어들을 브라인 거름망에 넣어서 먹이효율을 극대화하고 있고 지금 주는 사료는 히카리 사료입니다. 사료는 한 4종 정도 주고 있구요. 지금 새로운 녀석들도 사료를 아주 잘 먹더라구요. 아마 조만간에 다들 배가 빵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구피들을 키우면서 요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열대어가 어느새 반려견 못지않게 이뻐보이고 또 우리 삶에 생각보다 가깝게 스며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애완견을 같이 키우는데 애완견에 쏟는 시간과 물고기에게 쏟는 시간은 어느정도 비율이 되느냐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반반정도 쓰는 것 같아요. 애완견은 함께 놀아주는 시간이 많은 것 같구요. 물고기들은 항상 관찰하고 환수해주고 먹이주는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반려견과 반려어에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언가 키우고 싶은데 공간이 마땅치 않다거나 여건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열대어를 한번 키워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먹영상 보시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구요. 복원하세요. 물뽀 부끄러우 안녕하십니까 Chang'e 감사합니다.